가을바람의 하늘하늘 여신같은 복장으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. 아름답습니다. 빛나는 별이 이곳 진주에 왔습니다. 먼저 포토타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를 좀 취해주시고요. 네 감사드립니다.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고요. 여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는 건데 여신의 포스를 충분히 매력을 어필했어요. 비결이 뭔가요?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많은 지주 밴블에게 소감... 너무 신나고 설렜고요. 진짜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잘 즐기다가 올라갈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멋진 결과 기대해드리면서요. 우리 우아한 드레스와 함께 입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뒷모습이 더 여신스럽습니다. 우아한 자태로 레드카펫 시상대로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 조오리님 감사드리겠고요. 자 이렇게 정말 이 레드카펫은 배우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본인의 매력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. 이제 세 번째